아 어우 메리 갯 우리 메리카라고 아니 근데 저기 지질증이 너무 멋지다 여기보다 더 멋지네. 여기 들어가니까 멋죠부라 나는 찰지도 몰라 가지고 안참고 갔어 그냥 프로 놓고 갔어? 프로 놓고 갔죠 뭘 강요를 내 그냥 안참 많은 거지 괜찮아 운전사도 얼른 차야되고 운전사도 차야되는데 운전사 안타는데 뭐 운전사는 뭐 차고나 말고나 아니 운전수도 원래 차야된다고 운전하는 사람도 그게 FM이라고 걸고 넘어지면 큰일 나는겨 저는 이제 아니 근데 운전수 안차는데 차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는거요 운전수가 강요했었네요 아니 봐봐 운전수 안찼잖아 구명보트를